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자입니다 어 이제 또 시간이 다가왔네요 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좀 빠져요 0.3%에서 0.4% 정도 그 세이에서 지금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더 빠지는 것 같네요 보니까 어 하여튼 뭐 좋지 않습니다 미국 장단 좋고 그 다음 그 한국장도 마찬가지로 안좋습니다 오늘은 그 개미들만 사요 개미들 개인투자자들만 지금 타고 있는데 어 외인들이 좀 들어오다가 좀 약간 좀 쉬는 것 같습니다 잠깐 한 템포 놓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좀 대형주들이 좀 불기둥 쌓아줘야 하는데 불기둥의 힘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중국은 어떠냐 중국도 지금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음 상해지수도 3000이 깨졌었어요 어 야 중국은 도대체 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계속 내리막기 이네 중국 상당히 안좋고 홍콩 황생도 계속 내리막입니다 지금 16,364.33 1.6% 역시 공산국가 음 중국에 아 중소기 되어버리면 은 어 주 시장은 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엉망이네요 엉망을 지금 보니깐 그 항생 쪽에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네요 저 보니까 상당히 안좋고 홍콩 h 5621.81 1.4% 지금 홍콩 h 는 뭐 계속 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 하락이야 지금 보니까 어 이런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야 중국은 공산국가는 어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되겠다 음 뭣 모르고 투자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음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본은 일본 니케인은 32,782.14 1.35% 빠집니다 어 일본도 오늘 많이 빠지네요 보니까 음 베테람도 지금 빠지고 있고 어 대만도 0.86%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이 다 안좋아요 음 아시아권은 다시 대부분 하락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좀 오르네요 1,313원 6.5원이라 올랐습니다 달러인덱스 103.62 좀 빠지고 있구요 와 요즘 비트코인 날아다니네요 비트코인 벌써 어느새 5,663만원 이에요 야 이런거는 참 어떤 사람들이 비트코인 할 걸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음 상당히 비트코인이 강세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트코인 5,680만원 때 지금 보니까 그 이더리움도 300만원 되구요 음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긴축 완화 전망에 자꾸 이렇게 모르는 것도 참 신기할 뿐입니다 어 내년부터는 아주 재미있는 또 일들이 날 것 같아요 음 내년부터는 주식을 매수할 때 어 최소 600여개 상장세대에서는 배당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배당액 어 지난 1월에 배당 제도 개선 방안 이후로 어 실제 상장서들이 정관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어 배당액 확정 후에 주주를 결정을 해야 돼요 어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그 상장회사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를 끝낸 상장사가 총 636개로 집게 됐는데 어 유가증권 시장 185곳 코스닥 시장 아 451곳입니다 비율로 따지니깐 전체 2267개 중 음 28.1%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어 지난 1월 말에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이 국내 기업 배당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제 부합하도록 음 하기 위한 개선 개그 계산 방안 발표 후에 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이 배당 기준 일을 주총 이후로 설정을 함으로써 어 배당 여부하고 금액이 이제 확정된 이후에 어 이를 투자 판단 요소로 넣을 수 있다는 넣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어 지금까지 어 통상 12월 말 의결권 배당 기준 일로 설정을 했는데 하지만 배당 여부하고 금액은 그 이름에 어 3월 정기 주총에서 정해집니다 어 4월경에 배당금을 실제 수령 했죠 이 때문에 개미들은 최종 배당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어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는 결산 배당은 음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어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 이라고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 기준 일을 나눠서 음 주총 일 이후로 어 배당 기준 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들은 2023년 결산 시부터 주총에서 이제 배당액을 정한 후에 그 배당 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어 투자자들도 의사 결정 전에 배당 기준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한다고 하죠 어 그래서 지금 오는 11일 배당 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서 투자 대상 회사의 어 배당 기준일 배당 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그리고 코스닥 협회 이런데서 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어 그리고 하여튼 지금 불확실성 고조 때문에 그러는지 뭐 내년에는 뭐 책 코스피가 내년 최고 최저가 한 1050포인트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네요 그 증권사들의 내년도 코스피 상하단 전망 폭이 올해보다는 더 확대된 것으로 짓게 되고 음 그만큼 올해보다 내년에 증시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될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예상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음 증권사들의 전망 무용론이 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하죠 어 그래서 코스피 하단을 2200포인트 상단은 2650포인트를 제시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올해 증시 변동폭에 가장 부합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우 증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어 일단은 우리 삼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 아쉽죠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은 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였는데 일단은 바닥은 찍고 현재 한 7만 1,600원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7만 1,200원 까지 밀려 샀어요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아 7만 1,600원 가다가 잘하면은 막판에 한 7만 2,000원 까지도 한번 가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주는 5만 7,900원 정도 하는데 5만 7,700원 찍고 5만 7,900원 해서 못해도 5만 8,000원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5만 8,000원 정도 맞추고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듯 지금 본주랑 우선주랑 같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좀 많이 빠지네요 생각이로 3.5% 정도 빠지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어요 전에 비해서 옛날에 7만 닉스, 8만 닉스 있는데 벌써 한 5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삼성이 좀 엉망이었죠 빨리 좀 벗고 됐으면 좋겠죠 그때까지 조금만 버텨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 다음 onboard 아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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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계속